전기차 드럼브레이크 논란 전기차 드럼브레이크 논란과 관련하여 오토기어가 좀 오버하기는 했지만 경각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오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토기어처럼 비합리적으로 오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비합리적인 말을 많이 할수록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면 위험을 경고해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인 말을 많이 할수록 저의를 많이 의심받게 됩니다. 예컨대 현대차에서 돈 먹고 폭스바겐 까는 건가? 라는 식의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버하는 선동이 잘 먹힐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차분하고 합리적인 주장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도입니다. 제가 오토기어라면 전기차 드럼브레이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물론 사소한 것이든 심각한 것이든 오류가 있다면 비판해 주십시오. 첫째, 폭스바겐이 드럼브레이크로 나쁜 의미의 원가 절감을 했다고 단언하지 않고 그런 의심이 든다고 말하겠습니다. 둘째,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날리는 분진도 우려스럽지만 사고 유발로 악명이 높았던 유압식 드럼브레이크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적어도 분진 걱정 따위는 유로세븐에서 규제를 확정한 다음에 해도 된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드럼브레이크 문제와 관련하여 안전마진이 많을수록 좋다고 주장했다면 브레이크 분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전마진이 많을수록 좋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겠습니다. 셋째, 디스크 브레이크가 드럼브레이크의 완벽한 상위호환이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드럼브레이크에도 장점이 있긴 하지만 베이퍼록이 걱정된다고 계속 쌓여서 온갖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진이 걱정된다고 말하겠습니다. 넷째, 드럼브레이크 안전성 테스트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베이퍼록이 발생하면 끝장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운 실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응하겠다고 말하겠습니다. 유튜버가 하기에는 무조건 겁나게 위험하니 무조건 안 된다고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논쟁이 별로 의미가 없으며 지금 중요한 것은 폭스바겐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폭스바겐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는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필요하며 특히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할수록 좋다고 말하겠습니다. 여섯째, 아이디퍼를 산 사람들이 가오 때문에 오토기어에 화를 낸다는 식의 관심법은 시전하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아이디퍼를 산 사람들이 가오는 것입니다.